공연계자가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무너지? 뭐나 집에 가? 겁대가리 없이 남의 호적문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겁나, 너희들한테 분명히 빼기냐? 아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숨이 18개 정도는 되냐? 엄마가 지금 신발끈이 풀어졌네? 저기 누님! 누님! 자연의 야성적인 욕조에 무디져 생겨난 우리가 챙이 없고, 김빠진, 피곤해 쩔은 잠자리에서 생긴 바보들의 무리보다 종자도 좋고 양기도 더 세찬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강구 역할로 인사드렸던 유인수입니다. 올해도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에서 독백 경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작년에 독백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사실 대상을 수상할 실력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 수상을 하게 돼서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와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도 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셨던 연기 마음껏 뽐내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청소년 연기 경연독백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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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